마을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돌리는 거라네요 그러면 그냥 사탕 돌려야지 이참에 주민들한테 마법 얼음 사탕을 주고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자 주전부터 털게요 클린트 그래 딱 내가 찾던 거야 펜 야야 이거 진짜 제대로인걸 백만번 고맙다 꼬마야 거스 이걸 나한테 주는 건가?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구먼 에밀리 이 선물 굉장해 너무 고마워 세비 나 이거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았어? 조디 오 친절하기도 하지 정말 맘에 드는구나 마루 그거? 오 경희 이거 아주 대단해 하비 나 주는 거야?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내 맘에 읽은 것 같아 로빈 이거 나 주는 거야? 와우 넌 맘에 들어 에비 나 진지하게 이거 사랑해 경희 너가 최고야 에비랑 세비랑 말하는 게 비슷하죠? 피에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캐롤라인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?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 어? 거스랑 말하는 게 똑같네 마니 엄청난 선물이야 고마워 루이스 와우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군 고맙네 켄트 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거 해주시곤 하셨지 추억이 떠오르네 고마워 샘 오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크로버스 엄청난 선물이네 우리 종족에서 이런 걸 밟는 일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야 어? 얘도 여기 도서관에 와있네 아무튼 레오 나 이거 좋아 둥지에 가져다 놔야지 빈센트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멋져요 페니 고마워요 나 이거 정말 사랑하는데 제스 앗 우와 고마워요 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고맙네 알렉스 야 굉장한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에블린 앗 이건 너무나 훌륭하구나 드미 나한테 주는 거야? 엄청나잖아 드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지? 원래 이랬나? 멋지구만 난 내 하루 아주 특별하게 해줘네 라이너스 드워프 이봐 이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구먼 광산에서 참 대단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쉐인 우와 경희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마법사 아 여기 강력하고 신비로운 에너지가 담겨있군 내 연구에 아주 유용하겠어 고맙네 샌디 우우 계곡에서 난 꽃을 봤다니 사랑스러운 일이야 난 너무 행복해 꽃은 아니지만 헤일리 어머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엘리엇 경희 이거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걸 고마워 윌리 이거 멋진걸 내 아버지도 참 좋아하셨을 거야 분명 레야 오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고마웅 버디 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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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단다 얘야 니가 가지고 있으렴